그럼 빨리 건너야 되는데. 그래 좀 건너. 빨리 건너. 야 빨리 와 소민아. 야 빨리 와 소민아. 야 빨리 와. 소민아. 형 이제 여기서 사자. 빨리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됐다.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기사님. 감사해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또 봐라. 아 끔찍해. 여기서 버스 타고 절로 간거야. 이게 뭐야. 아까 저기 저 지금 택시 나오는데 절로 우리가 걸어와가지고. 아까 저 앞에서 소민아 그거 한 거야.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나 오늘 가나전. 보기 전에 잠들 것 같은데. 못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오빠. 나 지금 가나전 보기 전에 잠들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안 되겠는데. 야, 여기서 다 커피들이... 커피 마실래? 우리 몇 번이지, 지금? 지금 8번이야. 잠깐만. 오빠, 우리 몇 번이에요? 8번? 8번? 하나, 둘, 셋, 넷, 사, 여... 형, 카페모카. 카페모카다. 형, 그나마 카페모카 나이가... 잠깐만, 우리가 또 몇 번 있지? 8번, 1번, 5번. 1, 5번. 5번. 5번 라테인데. 아, 5번 나오면 좋겠다. 뽑아볼까, 5번? 근데 5번 뽑으면 이제 가서 5번을 해야 돼. 아... 근데 8번 뭐야? 카페모카. 카페모카. 초코, 초코에 커피. 아, 뽑아봐요, 오빠. 5번. 5번 한 번만 뽑아봐요. 우리 한 번만 뽑아봐도 돼요? 우리 한 번만 뽑아봐도 돼요? 여기 나한테 써. 5번 뽑아야죠. 지금 그나마 제일 난 게 5번이지, 라떼. 라떼. 라떼가 제일 낫다. 기본이니까. 몇 번 보았어? 모카. 모카 한 잔 하시죠? 모카는 너무 텁텁한데. 한 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저 아이스 카페모카 형 3개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니, 아이스 카페모카요. 사장님. 네. 모카 너무 연하게 해주세요, 요즘. 저도, 저도 연하게. 안 달게 안 달게. 세 개 다 안 달게 연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민아, 너 되게 오늘 즐거워하는 것 같다. 난 왜 좋지? 얘 되게. 너 뭐 오늘 약간 거리 데이트. 아니, 소민이 오니까 자기 이거 머리 한 걸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 염색했어요. 소민이가 오늘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행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게임만 아니면. 그냥 친한 오빠하고. 응. 칭찬이야. 썸 타는 친구랑. 아니. 그리고 이게 여기 도심에 커피, 커피 트럭 있는 게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좋아, 낭만적이지. 너무 예뻐. 지금 미션 이거 먹어. 저 미션 해야 돼. 우리 압구정 가는 거야. 아, 진짜? 어, 기분이 좋아. 얘가 지금 거리 데이트인 줄 아네, 지금. 아, 여기가 또 그 저기 오피스 여의도 증권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딱 점심시간에. 그래서 점심시간에 좀 많이 계시지. 가다가 이제 커피 한 잔 하러 딱 나오셨구나. 아, 여기 저기 한번 여쭤보고 싶다. 장은 언제쯤 좋아지나요? 뭐야, 지금 사요, 말아요. 사요, 마요. 지금 사요, 마요. 지금 살아요, 사요, 말아요. 사요. 아, 사요. 아, 사요. 아, 사요. 아, 사요. 아, 사요. 여의도에서 사요. 여의도 증권도에서 지금 나온 소식. 사요, 사요. 사요, 지금 사요. 내 돈 아니니까 사요? 내 거 사요? 내 거 사요? 아니, 내... 내 거 사요? 내 돈 아니니까 내 거 사요? 아, 이거 맛있겠다. 많이 마치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가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사요? 사요, 진짜? 사요? 네 돈이니까 사라고요. 사요, 사요. 네 돈이니까 사래요. 안녕히 계세요.